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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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등불이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텔이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젠거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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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기쁨이야 aboowser 역시 전설은 전설입니다 노래를 어떻게 편하게 하실까요? 세 분 가실게요 가볼까요. 자 룰렛 돌려주세요. 저희가 꼭 이길 겁니다. 하나 둘 셋. 멈춰. 삼성야인. 바람처럼 스쳐가는 청열과 낭만화 아직도 내겐 거친 꿈이 있어 세상 속에 남아지 기다리지 않는 세월 등 뒤로 하면서 달려오리고 외로운 도시를 나는 그러한 아침 사랑하면 너도 중요하진 않아 미래와 소망을 위한 세상은 내겐 필요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 헤쳐가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눈뿐이 되려 밤에 나는 야인이 됐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져도 두렵지 않은 너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약간 얘네 그 세 명이 잘생긴 견인차 같아요 느낌이 웃기는 건 적당히 합시다. 웃기는 건 적당히 우리가 해야 되니까 죄송한데 한민관 씨가 그쪽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전철우 씨랑 우리 아라 씨 가운데 앉아보세요. 이거 얼마나 앉아보는구만 저기가 더 어울리잖아 우리 고향에서 온 사람 계속 계실게요. 고향 사람들끼리 거기 앉아 있어야지 아라 씨 많이 보던 얼굴이죠 옆에 네 같이 탈북했고 탈북했고 그래요. 탈북했고 그래요. 탈북했고 그래요. 아직도 살 못 줬네 아직도 살이 못 줬네 자 김종세 씨와 케이빌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김광석 사랑했지만 김광석 사랑했고 김광석 사랑했고 김광석 사랑했고 감사합니다.